이번에는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테스트를 한번 해와도 될까요? 테스트. 테스트 우리 신령님들이 싫어하시는데 테스트. 그래도 그래서 미리 밝히고. 네 알겠습니다. 사주만 드리면 어떤 사람인지 맞출 수 있을까? 안 줬을 때도 맞출 수는 있어요. 근데 뜰 때가 있고 영이 안 뜰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사주를 물어볼 때도 있는데 혹시 키가 좀 작은 사람인가요? 제가 물어보려는 사람이요? 키요? 키가 크진 않죠. 그렇죠. 크진 않죠. 그리고 보통 제격에 조금 왜소하다고 해야 되나? 모르겠어요. 일단 뜯는 게 저는 그렇게 시작할게요. 자 이제 생년월일 대주세요. 오케이. 오 83년생이시고요. 83년생. 나 이거 봐야 돼요. 83년생이면 돼지띠. 5월 13일. 이야 이 사람도 참 늦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운이 열렸어요. 이 사람은. 예 운이 좀 열리고 힘든 세월. 나 이 사람 눈물 나. 왜? 모르겠어요. 갑자기 눈물 나나? 왜 슬프지? 아 왜 이렇게 불쌍하지? 불쌍해? 그 힘들었던 모르겠어요. 힘들었던 그 세월 전에 과거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라 그래. 너무 늦게 이게 빛을 바라지는 것 같아요. 아나 모르겠어요. 이 사람이 노력한 만큼 뭐가 없었대요.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슬픈가 봐. 이 사람 생각하면. 그리고 이 사람도 성격이 되게 밝고 착하네. 사람이 난 봉병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인데 이제 운이 좀 들어오셨어요. 이분이. 그 이전에 좀 힘들었던 삶이 선생님이 그게 느껴지셔서. 느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. 그럼 이분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이제 들어서 조금 빛이 들어갔다고 하셨군요. 네. 그리고 집안에 또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. 많이 좀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. 왜요? 어떤 느낌이 드시는데요? 그래서 더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아. 집안에? 네.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스님들 보면 많이 빌었던 지방이거나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더 마음이 가거나 아련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아. 근데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. 그럼 이분은 스님이 이제 오래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운이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. 앞으로의 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늦게 뜬 만큼.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? 앞으로 이 사람이 한 내가 봤을 때 4, 5년 운이 좀 갈 것 같아요. 4, 5년은 그러니까 지금 더 미롭죠? 더 미롭. 네. 더 바빠질 것 같아요. 4, 5년 후에는요? 4, 5년 후에는 조금 안정된 생활이죠. 아.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. 네. 그게 아니라 안정된 생활이 된다는 거죠.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힘들었던 세월을 좀 접고 이제서야 좀 일어나는 단계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더 일어나셨다가 이제 쭉 가는. 그게 한 4, 5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. 그럼 이분이 조금 늦게. 어떻게 보면 83년생이시면 늦게나마 빛을 바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좀 이렇게 늦게 운이 열리는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늦게 운이 열리는 경우가 있나요? 음. 이 사람이 우리가 운이 열린다는 거는 나한테 맞는 직업을 택했다거나. 네. 내 뭐 대운, 소운이라는 게 있잖아요. 내 운에 그런 운이 잘 맞았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. 아. 이 분을 잘 받들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. 아. 그러면은.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한데. 이 분의 좀 평소 성격이라든지 뭐 품성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. 음.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밝고 남한테도 싹싹하고 조금 여성같은 성향도 있어. 그 사람이. 근데 남자인가? 왜 여성같은 스타일이 있다고 그러지? 아. 네. 남자예요. 네. 좀 여성같은 스타일이 있고. 네. 그리고 남 잘 챙겨주고. 그리고 어른 위할 줄 알고. 아. 네. 공경심이 있어요. 좀 그 사람이. 네. 그리고 집안에 많은 비는 공덕이 있고. 네. 그리고 좀 우리 같은 과야. 그 사람도. 네. 우리 같은 과인데. 좀 뭘 그전에는 뭘 하려고 그러면 좀 안 됐고 막히고 막히고 이런 게 좀 많았어요. 네. 근데 지금은 잘 자기 그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성격 되게 좋으신데요. 음. 맞아요. 네. 굉장히 좋으신데요. 누군지 궁금하시죠? 네. 안 알려 드릴 거예요. 네. 영상 어른 선생님도 확인하세요. 나중에. 알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너무 잘 하셨어요. 아. 감사합니다. 네.